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을 뒷받침한 인프라가 약해지고 전기요금에 대처하는 자세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물량도 더 조절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충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가 240원, 250원을 넘으면서 한전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비용은 지금 한 킬로와트당 160원 정도 합니다 빠르게 재생을 늘리는 게 한전적자도 줄이고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적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S&P 상한제도 잡음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데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군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안전적인 전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뉴스토마토, 친태영입니다 element사업자입니다 그런데 уст despes에서 kept